몽마가렛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밖에 있는 몽마가렛 좀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고와요. 밖에 내놓으니까. 정말 꽃송이도 커지고 건강해지고 아주 막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제가 또 분갈이 한 애들 몇개 이렇게. 이렇게 이 라울은 색감이 안들어요. 화분이 큰가봐요. 이게 여기 막 고사될 정도로 묵둥이에요. 묵둥인데도 불구하고 똘레 한번 기대해보죠. 이렇게 무뚝뚝한 화분에 있는 염자랑. 일본 염자에요. 물이 잘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들은 다 분갈이 얼마전에 분갈이 마친 애들인데 분갈이 해줄 애들이 그냥 줄을 썼어요. 어떡해. 얘는 잠금이랍니다. 이건 잠금선인장. 아군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상 차례 났습니다. 동생네 정원입니다. 여기는. 너무 예뻐서 그냥. 하트 뿅뿅입니다. 정말 예쁘죠? 로우도 분갈이 해줬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키운다고 풀분에 심어놨는데 얘가 짚시. 아마 또 짚시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없어져가지고. 천리랑 산모가 엄청 해놨습니다. 그제 와가지고요. 이렇게. 아이고 물이 예쁘게 드는데. 이름표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커스 보세요. 갑자기 밖에 나왔다고 지금. 얼굴이 탔어요. 이겨내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 네 분이에요. 네 분갈이에서. 밖으로 나와서. 로즈머리. 로즈머리. 아주 시원하겠죠. 아주 시원할거에요. 쑥쑥 폭풍 성장할거에요. 아마도. 너무 귀엽죠. 분갈이를 마저 끝내야 되는데. 얘도 엄청 안잘아요. 너무 안잘아요. 꽃처럼 예쁘죠. 너무 예뻐요. 예쁘다 소리만 자꾸 나와요. 진짜. 자고 안단다 했더니. 요렇게 자고. 달고 있네요. 갑자기 이름이. 이름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개발 보세요. 개발. 이제 눈이 요렇게 조금씩 뜨고 있답니다. 여기는. 꽃이 이렇게 늦어요. 요렇게 하나씩. 이제 외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겨울에 실내에 있었거든요. 우리 외목대염자. 칙칙하게 겨울 잘났어요. 엘콘입니다. 작은 화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아이가 연봉이죠. 아이고. 그래도 잎꽂이 해서 엄청 많이 컸어요. 요. 요 라울은 인물 될 일만 남았죠. 이제. 분갈이 해제났거든요. 요. 외목대. 우주목도. 보시죠. 아주. 목대가 튼실합니다. 아이고. 바람이 쌀쌀합니다. 폴리린제아나에요. 아유. 이 모습. 무스카리 좀 보세요. 아유. 보라돌이 자아는. 광. 종같이 생겼죠. 자아는 종같이. 아유. 귀여워요. 아유. 송역국. 한성이가 빨끗이 웃고 있어요. 송역국에 힘들어간거 좀 보세요. 정말. 정말. 콤바람이. 강합니다. 강에. 힘이세요. 파릇파르는. 너무 예쁩니다. 송역국. 금방. 꽃. 엄청. 피워줄거에요. 안죽고 살았어요. 용어리. 목대 보세요. 요. 살아있죠. 확실히. 야생. 응. 닭하장이. 튼실해요. 이거 담장 사이에. 이거 좀 보세요. 블러처. 와. 여기 옆에. 자구 달고 있는것 좀 볼래요. 아. 진짜. 못살아. 음. 음. 요아이. 무스카리인데.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볼수록 귀여워요. 색감도. 이쁘죠. 이쁘의 민들레에요. 이쁘의 민들레에요. 정말. 기특한 아이죠. 수선화도 이제. 많은게 해가지고. 이제. 질일만. 남은 것 같아요. 음. 수선화가 이렇게 무더기로 피어 있으면 정말 예쁘죠. 음. 음. 봄정원. 그리고 동생네 와있는 아이들 함께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요즘에는 다음 영상에 또 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